DJI 짐벌을 사면서, 이 크리에이터 콤보에 들어있는 마이크를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도전으로 ASMR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오랑카롱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의 디저트 이색 디저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쌀로 만든 오란다와 마카롱 크림의 조합으로 오란다와 마카롱이 만든 특허청에도 등록된 이색 디저트래요 제가 한번 하나씩 먹어볼게요 일단 기본 맛인 우유 맛 먹어볼게요 진짜 순 우유 맛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원래 기본이 맛있는 거 아시죠? 겉은 바삭한데 안은 일단 먹어볼게요 맛있다 다음은 누구나 좋아할 황치즈 단짠단짠의 조화가 강한 맛이에요 단짠단짠 짭짤하다가 달다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TV보면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끊임없이 들어갈 맛이거든요 진짜 이건 너무 이쁘게 생겼다 위에 진한 초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그냥 아이통으로 진한 초콜릿이 이건 약간 풍미가 깊다고 해야되나 이건 요거트와 라즈베리의 조화래요 뭔가 상큼할 것 같아 이거 안에 라즈베리 잼 들어있어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잼도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건 초코다무숲이래요 녹차크림이 밑에 깔려있고 위에는 초코크림이 깔려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녹차향에 씁쓸한 맛이 가미되가지고 초코크림과는 또 다른 매력의 바카롱이에요 마지막은 로투스인데요 위에 로투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오랑카롱입니다 이거 진짜 안에 크림도 로투스를 갈아 넣으셨나 저는 가운데가 순우유 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로투스 맛이 함께 나요 그리고 그 로투스의 특유의 달달하면서 커피향 진한 거 아시죠? 그게 진짜 제대로 바뀐 오랑카롱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디저트 이색적인 오랑카롱 디저트 먹방 끝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다음에도 또 찾아올게요 안녕